어 저기 사다리 사다리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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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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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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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? 어어어 뭐야 뭐야 무조 솔직히 오븐가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거든요 왜 그렇게 다들 난리들인지 모르겠어 저는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저 공포에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왜 쫄게 됐냐? 참고로 오븐가는 그 어떤 걸로도 죽일 수 없습니다 무적이고 저를 미친듯이 따라옵니다 에잇! 갑자기야! 허우! 뭐야 갑자기 디스 나오는 게 어딨어 자 그럼 이 맵은 백룸이라는 곳 으아 잠깐만 자 아야야야야 이게 막다른길이야 치사빵거야 아 막다른길 막다른길 제발 제발 제발요 맵설명좀 하자 여기는 백룸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 저기 문통로가 있다 맵설명시간이 없네 일단 저기 한번 가보자 아니 사다리 사다리 올라갔는데 때리기 어딨어 är fortunate 뭐야 software 뭐 있어 한테 왔는데 어 뭐야 아 여기서 누가 관찰하는 그런 곳인가요? 어어 잠깐 얘기좀 하자 멘트가 칠 시간은 안좀 아 이게 랜덤 리스폰이네 자 아무튼 여기는 백룸이란 아주 유명한 공포맵입니다 자 유명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곳을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화살표 뭐야 너무 의심가게 알려주는데? 너무 대놓고 알려주는거 아니야? 어 잠깐만 어 미루와 끝난 느낌 어어 잠깐만 저 카메라 어 카메라 뭐야? 야 죽어라 이 자식아 어 잠깐만 여기 맞는 것 같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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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아 사람인줄 아 진짜 사람이다 안돼 진짜 사람이 죽어있.. 아 뭐야 깜짝이야 액체에 담에 아픈데? 저 액체때문에 죽었나봐 저사람 일단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안돼 막다리길이야 쟤들 아 여기 아닌가봐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가야되나봐 근데 이제 오분가가 안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버그같기도하고 붕가야 붕가붕가야 어딨니 붕가야 나랑 놀자 아 나 붕가랑 놀고싶은데 어 뭐야 구멍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붕가야 뭐야 또 아파 아 이 검은 액체가 좀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나 어 막다른길 막다른길 닫다 닫다 그럼 여기 구멍중에 하나를 들어가야되나봐 아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으어어 떨어진다 뭐야 다시 백루믄 돌아왔잖아 아 거의 구멍 어떻게 찾은건데 한번만 봐줘 어 저기 사다리 사다리 올라가 올라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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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어 붕가 여기 못어지러워 귀여워 뭐야 뭐야 점프 점프 날줄 알아? 응 뭐다 뭐야 답은 이제 거의 구멍밖에 없 안 잡힐 카네 여기서 무슨 구멍으로 떨어져야 될지 빨리 들어가 붕가자 개무서워 붕가 여기도 못오겠지? 근데 뭐 길이 없어 또 백놈이야 탈출할수 없어요 여기 뭔가 새로운 공간인가? 오 붕가 따라왔어 붕가 따라왔어 으어어왁아 여러분들 그냥 탈출하지 말까요 얠 아무 구멍에도 떨어져야 돼 가자 뭐야 오오 뭐 나왔어요 어 붕놈 탈출 오케이 여러분 젬로 탈출 했습니다 오 밖에 Product 감 thanking 뭐고고고고고고고고 아아아아아